오늘의 위스키 듀어스 12년 40% 700ml 가격 약 4만원 정도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제법 많았던 듀어스 12입니다 바틀 모양이나 패키징이 신형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만원짜리 치고는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병 주둥아리만 빼고요 아 이거 너무 싼 마이에요 가짜 향주 못 만들려고 끼워놓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쫄쫄쫄쫄 나오고 꼭 중국술 같아요 2014년도에 이마트에서 듀어스 구형을 땡처리할 때 17,900원에 500ml를 판매했었는데 그때의 대란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술은 아닙니다 위스키 가격이 최근 너무 비싸진 탓에 퀄리티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이 병값이면 4만원은 넘을 것 같아요 맛도 달달하고 밸런스도 나쁘지는 않은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인생의 듀어스 12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구매해서 먹는 걸로요 절대 맛이 없거나 절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넓고 마셔야 될 위스키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가격적인 가성비로 위스키를 찾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너무 가격가격하면서 가성비만 따지면 놓치는 위스키의 매력이 많기 때문입니다